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생의 미혼률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이 왜 일본보다 훨씬 부정적이고 심각한지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일본의 구조를 따라갔지만 사실은 가까운 시점에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서 이미 우리는 일본을 넘어서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특히 가까운 5년 사이에는 일본은 도저히 도달하지 않은 아마 한 일본은 2100년이 되어도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럴 어마어마한 지점까지 이미 우리는 가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조는 이미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일본을 따라간다. 15년, 20년 우리가 시간차를 두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영역에서는 이미 우리는 일본은 절대 가지 않는 그 지점을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답을 못 찾고 결국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붕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인구 구조고 거기에서 결혼 감소, 출산 감소 혹은 미혼 증가인데 우리가 단순히 통계를 찾아보고 통계도 단편적으로 구조를 다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이게 팩트야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것도 좀 무식한 짓이에요. 물론 애초에 그런 데이터 자체도 없이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것 자체가 가장 병신이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걸 잘하죠. 우기기를 잘하죠. 그래도 거기에서 숫자, 근거가 되는 숫자를 가져와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건 그래도 존중할 만해요. 중요한 건 그 숫자도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뒤에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결혼 연령,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초혼, 초산 연령을 평균 내고 그걸 일본의 초혼, 초산 혹은 결혼, 출산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와서 단순히 비교하면서 소파님 일본과 우리가 크게 차이 없는데요. 소파님 왜 자꾸 선동을 하시죠? 일본도 평균 결혼 연령이나 출산 연령을 보면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일본의 단편적인 통계치만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도 없고 하니까 좋은데 콘텐츠를 주시니까 좋죠. 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인구구조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자 일단 생애 미혼률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죠. 먼저 생애 미혼률이라는 건 50대 기준이에요. 50대 기준으로 45세에서 50세 그 다음에 51세에서 55세까지 이들을 평균 내서 미혼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왜 생애 미혼률이 50대 기준이냐 하면 50대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후에 결혼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50대까지 미혼이면 평생 미혼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0대의 미혼이면 이 정도면 그냥 생애 전체에서 미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냥 생애 미혼률 그래서 50대 기준으로 이런 걸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에서 지금 2020년에 일본에서 남자의 50대 기준 생애 미혼률이 약 25%예요. 이게 일본의 지금 50대 기준으로 4명 중에 1명은 평생 결혼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에서 생애 미혼률의 저기 밑에 보시면 16.4%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일본 여자의 50대 여자의 16명은 평생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인 거예요.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멀리가 있는 곳이에요. 다만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혼은 맞아요. 근데 동거나 혹은 동거에서 아이까지 가신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 제도로 보면 이거보다 더 심한 유럽들이 있지만 그건 다르죠. 그건 이제 결혼 자체를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동거나 동거관계에서 이제 아이를 혼인 외에서 얼마든지 쉽게 낳고 키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성격에서 이미 유럽은 사실 혼인율이 낮은 건 아니에요. 동거까지 혼인이라고 다 본다면 근데 일본은 전통적인 아시아 국가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은 전 세계로 본다면 50대 기준 생애 미혼율이 가장 멀리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남자의 20중후반을 넘어가고 있고 여자의 10중후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고 이건 이제 2020년 이후의 전망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섭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일본에서 1980년에서 1990년이 버블이 가장 심각했던 때죠. 그런데 그 버블이 가장 심각했던 때조차 사실은 생애 미혼율 자체가 오른 건 아니에요. 저기 1990년의 생애 미혼율은 50대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던 그 시기에는 약 25년에서 30년 전이기 때문에 90년에서 25년 전에서 30년이면 1960년대 이제 전후에 막 엄청나게 막 일본이 성장하던 팽창하던 그 시기에 미혼 20대 중후반에서 결혼 청년기의 미혼을 선택한 사람들 이 1985년에서 90년의 생애 미혼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굉장히 적죠. 하지만 놀라운 건 1995년 정도 1990년 버블이 붕괴하고 1995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생애 미혼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저 1995년의 50대는 당연히 1970년대 1970년대는 일본이 건강하게 그래도 1980에서 90년 사이를 일본에서 버블이라고 한다면 경제의 구조는 팽창하지만 버블이 팽창하는 그 구조다라고 볼 때 1970에서 1980년까지는 진짜 건강하게 버블 그렇게 많지 않게 건강하게 진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1970에서 1980까지는 일본은 건강한 1980에서 1990까지는 진짜 마지막에 버블 그리고 90에서 이제 버블이 붕괴한 구조라고 할 때 1995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생애 미혼율이 증가하죠. 즉 건강하게 경제가 성장,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데는 그 시기에 이미 남자와 여자의 격차가 생기고 일본의 여자들조차도 상승운을 원하는데 그 상승운을 맞춰주지 못하는 많은 남자들이 미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20에서 25년 뒤에 1995년 정도의 생애 미혼율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러니까 경제가 이미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던, 팽창하던 그 시기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시기에서조차 생애 미혼율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90에서 95년 버블이 붕괴하고 그 뒤에 일본은 50대 미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거의 뭐 5년 단위로 보면 거의 그리고 이 상승세가 그나마 2015년에서 2020년 정도가 되면 그 상승세가 약간 추세가 꺾입니다. 그리고 저거 뒤에는 전망치예요. 2020년 뒤에는 전망치인데 그 뒤에는 약 20년이 지나도 29.5%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25에서 20년이 지나도 29.5%밖에 안 돼요. 근데 2020년 기준으로 20년 전이라고 하면 12.6이에요. 12.6에서 20년 뒤에 무려 2배가 됐는데 2020년에서 2040년에는 고작 25에서 29까지밖에 안 가죠. 더 놀라운 건 여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서 2040년까지 16.4에서 18.7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2000년 5.8에서 2020년 무려 3배 가까이 미혼이 증가하죠. 그러면 국가의 구조에서 특정 시점에 미혼이 폭발적으로 평생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다? 건강하게 경제가 무한대로 성장하다. 1970년대 일본으로 본다면 그리고 그 뒤에 버블이 기폭제의 역할을 더하면서 극단적으로 결국은 국가가 최대한 팽창하고 인구 구조가 최고 정점을 찍고 물론 그건 경제활동 인구 일본 같은 경우는 스스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르지만 정점이 아니지만 경제가 최대 팽창하고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넘치고 돈들이 사회에 넘쳐나고 당연히 그 상태에서 여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고 서비스직 여자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직 일자리가 사회에서 굉장히 풍부하고 당연히 여자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그 소득이 올라간 여자들의 배우자가 예전처럼 제조업 중심 혹은 좀 일반적인 개도국에서 이제 중진국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상태와는 이제 구조가 바뀌면서 이 사회에서 서비스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게 여자들이 소득 상승을 시키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상승원의 전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불일치로 인해서 남자들이 먼저 결혼 생애 전체에서 결혼을 못하고 당연히 거기에서 여자들도 비례해서 결혼을 평생 하지 못하는 이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으로 본다면 즉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일본의 1990에서 95년 정도에 우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폭발적으로 이제 미혼이 어마어마하게 사회에서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 그 미혼의 증가 정도에서 드디어 지는 저기가 2020에서 25년 정도가 진입하려면 대략 우리는 한 2050년 정도가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 몇십 년 동안 대혼동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일본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을 세이브 시키고 버틴 성격인데 우리는 세이브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구조는 안타깝게도 일본처럼 버티는 성격이 아니라 붕괴하는 성격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걸 조금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기 왼쪽에 남자와 여자의 초원연령에서 보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 뒤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죠 우리가 일본은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속도가 굉장히 더들어지기 시작하고 90년 2000년 넘어가면서 굉장히 느려지지만 우리는 계속 올라가서 2010년대까지도 초원연령이 올라가버리는 굉장히 기현상이 나와요 우리 이전의 초원연령이 가장 빠르게 많이 증가한게 일본이에요 당연히 모든 인구구조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멀리간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조에서 일본은 멀리갔는데 그 구조적으로 부정적이고 멀리간 일본조차 약 남자의 31세 정도가 되면 속도가 굉장히 더들어지고 여자 29세가 되면 굉장히 더들어져요 이건 근데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은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평균의 함정조차도 개무시하고 벽을 뚫어버리고 33세 여자이 이건 지금은 더 올라갔겠죠 남자 34세 5세 정도까지 갔다가 살짝 내려가고 있고 여자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여자 나이가 평균 초원에서 30을 넘어버리고 굉장히 기현상이죠 왜 여자 나이에서 30이라는 나이는 이제 정상이 아닌 나이가 돼요 특히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서 30 넘어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건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유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여자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출산하도록 방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은 그걸 인위적으로 부추기죠 특히 저기에서 우리가 초원연령에서 굉장히 기형적이고 이상한 건 대한민국에서 여성조직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정부 부처화가 되고 그들이 여성의 권리를 더 주기 위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시점이 대략 90년에서 2000년을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90년에서 2000년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여자들의 초원연령은 극단적으로 5년 단위로 무서울 정도로 늦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기하죠 여자의 인권을 위하는 사회구조가 될수록 오히려 국가의 구조는 붕괴하는 쪽으로 빠르게 간다 그리고 뒤에 저기 세계미혼률 저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뒤틀렸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미혼률에서 일본과는 훨씬 예전이기 때문에 2010년 기준으로 잡아둬 저거는 50대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50년이라는 물리적인 기준까지 덜 간 거죠 근데 세계미혼률로 보면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뒤에 있기 때문에 초원연령에서도 우리는 2010년 기준으로 일본이 31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략 29세 28세 남자가 이 정도가 되어야 되고 여자에서도 일본이 29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27세 26세가 되어야 돼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생애인윤률은 우리가 훨씬 멀리 가 있는데 오히려 초원연령에서는 이미 우리가 만원에서는 너무 늦은 상태로 일본은 훨씬 추월해서 가버렸어요 전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뭔가 틀리는 현상이 이미 사회에서 발현되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략 우리가 2030에서 35년 정도가 되면 일본은 생애인윤률이 아까 앞에서 봤듯이 오히려 전망치에서는 2030에서 40년이 되면 상승나는 정도가 굉장히 더들어지고 여자는 거의 횡부하는 성격으로 가요 하지만 반대로 남자는 극단적으로 끝까지 가면서 일본이 가지 않은 길을 가죠 이건 우리가 다른 것에서 다 봤죠 노인인구 증가해서도 우리가 2040년 전으로 해서 일본보다 더 많아지죠 일본은 거기에서 어느정도는 정점을 짓고 횡부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뚫고 끝까지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2030년 중후반이 되면 구조상으로 이미 일본보다 더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병신같은 상황으로 빠르게 사회가 들리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2023년 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버티고 버티고 미룬다고 하면 2030년 초반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2030년 중후반이 되면 우리 구조는 이제 완전 병신이 돼요 자 이제 이게 일본에서 이제 연령별로 미혼 정도예요 여기 앞에 푸른게 미혼이고 그 다음에 붉은색이 유배우자 그러니까 결혼한 대당들이겠죠 유배우자고 저기 마지막에 나이가 들면서 저기 보라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해서 혼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게 미혼으로서 혼자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앞에 푸른색은 아예 결혼을 안한 미혼 그 다음에 저기 보라색은 결혼했다가 이제 사회를 하면서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하면서 미혼 그러니까 혼자 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저 보라색은 못필요가 없고 여생의 미혼에서 정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의 미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당연히 여자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자들이 저 나이가 들수록 혼자인 사람들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많아지죠 반대로 남자는 어느 사회나 남자의 수명은 짧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통계치를 우리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 복잡하니까 이제 이걸 다 계산을 했어요 제가 그냥 단순히 산수죠 그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뒤틀렸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세대별로 세대별로 미혼이에요 세대별로 미혼이에요 그러면 세대별로 미혼해서 일본에서 50대에 미혼이 21 그 다음에 여자가 13 이라고 평균 내고 근데 생의 미혼율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죠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표가 뒤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세대별로 미혼해서 뒤틀리는 영역이 어디죠 여러분들이 표로 봐보세요 저기에서 한국 미혼에서 왼쪽 남자 오른쪽 여자 일본 미혼에서 마찬가지로 왼쪽 남자 여자 오른쪽인데 뒤틀리는 게 어디죠 바로 30대에서 40대죠 그러니까 40대 이후에서 미혼 정도를 봐보시면 일본은 이미 미혼 정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던 결혼이 감소하고 초식남이 증가하고 히키코몰이나 아니면 뭐 오타코나 프리터족이나 이런 사회현상들이 막 터져나오던 시점이 이제 19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가면서 그리고 90년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그게 본격화가 됐죠 당연히 거기에서 미혼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자 그런 현상들이 다 시작된 그 시점이라고 할 때 이미 오래갔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로 본다면 굉장히 두텁게 안정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일본에서 70대에서 조차도 미혼의 비율은 남자 6점이 여자 4.5에요 적은 결혼 아예 안 한 거에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결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70대에서 미혼의 비율이 남자 1 여자 1.4 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죠 100명 중에 1명 여자 100명 중에 1.5명이에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에서 70대는 모두가 결혼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일본의 지금 70대에서는 똑같이 보면 남자 6점이 여자의 4.5가 이미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이었던 거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얼마나 멀리 간지 아시겠죠 그럼 60대로 돌아오면 아직도 대한민국의 60대는 미혼이 3.7 남자 3.7 여자 2.4 밖에 안 돼요 100명으로 놓고 보면 남자 4명 여자 3명 정도밖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진짜 진짜 이상한 손가락질 받는 이상한 사람들이고 모든 60대 대부분은 결혼을 하는 구조인거죠 하지만 60대로 가면 일본은 놀라워요 남자의 13.9 여자의 6.9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100명 중에 14명 100명 중에 여자 7명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사회에서는 이미 비혼이 이상하게 볼 정도가 아닌 정도까지 지금이 60대라고 한다면 그들이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게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40년 전 즉 일본은 이미 1960년 70년 이때 이미 혼자 살아가고 혼자 생활하는 결혼 안 하는 이들이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30대 기준으로 미혼 정도에서 본격적으로 미혼이 증가하던게 이제 1960에서 70년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9.9 11 11 11 14 21 이렇게 쭉 증가하기 시작하죠 30대에서 34세 사실 이건 일본에서 늦은거고 25세에서 29세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미혼이 증가하는 그 정도를 느낄 수 있죠 다만 25세에서 29세에서 결혼 안했다고 하더라도 30대 넘어서 결혼하긴 하는데 그 30대에서도 조차 결혼 안하는건 일본에서 굉장히 늦은거고 그 늦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던게 1970년 60에서 70년이에요 즉 일본은 이미 굉장히 구조가 멀리갔고 그 멀리간 상태에서 결혼 안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구조가 안정화된거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 표에서 50대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미혼은 100명 중에 10명 여자 100명 중에 4명이에요 사실 여자는 거의 극소수고 남자는 10명 중에 1명이면 이제는 어느정도는 하지만 저정도만 하더라도 손가락질 받고 아유 결혼도 못하고 저 평생 그런 놀림 받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50대 근데 일본에서 50대의 미혼은 남자 21이 넘고 여자 13이 넘어요 생의 미혼률로 보면 그러니까 55세에서 45세까지 앞뒤 5세에서 10세 평균으로 보면 이제 남자 25 남자 25 여자 16까지 가는 것이고 자 이 정도가 50대 정도가 되면 이제 미혼은 굳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된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미 일본은 30, 40년 50년 전에 이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선택이 아니고 혼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사회구조가 이미 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진거에요 자 근데 우리는 불과 한 2,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 안하면 손가락질 받는 시대였어요 그걸 50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제 40대로 갈게요 대한민국에서 40대의 남녀 미혼율은 남자 23 여자 10이에요 어 근데 일본에서 40대의 미혼은 남자 28 여자 18이에요 어 생각보다 좀 차이가 덜하죠 네 생각보다 덜하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가 아직은 일본보다 훨씬 멀리가 있죠 자 이렇다고 한다면 이 경향으로 한다면 30대와 20대 현재 결혼할 당사자인 30대와 20대에서 조차도 우리는 일본보다 미혼이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간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간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구조가 이미 뒤틀려버린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30대의 현재 미혼은 남자 50이고 여자 33이에요 남자 여자 남자의 30대의 절반은 결혼 안했고 여자의 33% 100명 중에 33명이 10명 중에는 3명이 결혼을 안한 상태에요 그러면 이건 기존의 구조로 본다면 일본은 우리보다 한 60 남자의 60 여자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0 33이면 일본은 막 60 여자 한 45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일본의 30대에서 미혼율은 남자 40 여자 29 에요 자 이제 30대에서는 일본과 우리에서 미혼이 뒤집어졌죠 자 30대에서 40대에서 뒤틀렸죠 구조가 우리는 반대로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기존까지는 시간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간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미 30대와 20대에서 우리는 일본을 넘어서버린 거예요 이게 일본의 과거 오래전에 25세 29세 미혼 그리고 그게 30세에서 연결이 되고 50대의 생의 미혼율인데 이 그래프로 본다면 이미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미혼율 도대체 어느 지점에 있냐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30대의 미혼이 50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30대 이건 전반이긴 하지만 50이라는 그래프는 어느정도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 않은 길을 이미 우리는 가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에서 지금 33이에요 그러면 여자에서 33이라는 것도 물론 이건 30대 전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일본이 가지 않은 길을 가버렸어요 일본은 역사구조상 30대와 20대의 미혼에서 나오지 않은 지점을 우리는 이미 간 거예요 즉 우리가 40대까지의 미혼 정도는 일본이 가지 간 길을 우리가 시간차를 두고 따라갔는데 30대에서 이미 우리는 넘어서버린 거예요 즉 40에서 30대의 이 삶의 구조에서 이미 우리는 일본과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왔고 그건 20대로 가면 더 심각하죠 대한민국의 20대 미혼은 남자 95 여자 89 대부분이 결혼을 안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남자 84 여자 77 이에요 일본도 사실 20대에서 결혼이 감소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20대에 결혼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통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은 그래도 40대 50대 60대 에서도 결혼하는 이들이 존재지하겠죠 미혼이 저렇게 많이 있지만 저중해서도 결혼을 할 거잖아요 심지어 70대에서도 어차피 남은 인생 같이 보낼 경우에서 마음 맞는 사람이 같이 살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합니다 이슈가 되기도 하고 60대에서는 당연히 꽤나 있겠죠 60대 50대 40대의 결혼이 이미 미혼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결혼이 평균치를 다 땡겨버리면서 일본의 결혼 연령이 초혼 연령이 우리보다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0여세 30여세 일본이 30초반 25반 이 정도인데 중요한 건 일본에서 초혼 연령이 31세 2010년 기준으로 31세 이런 건 우리가 33세로 역전했는데 우리는 아직 이렇게 미혼이 증가한 현상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고 일본은 미혼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40대 50대 60대 초들도 초혼이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초혼이 결혼이 있어버리면 저건 굉장히 많은 나이로 통계치를 끌어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결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통계치를 끌어땡기는데도 불구하고 초혼연령에서는 이미 우리가 2005년에서 2010년 넘어가는 시점에 일본과 뒤집어지면서 일본보다 우리가 초혼연령이 많아진 구조예요 저기에서 일본은 통계치의 함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저의 지점을 아직 경험도 못해봤는데 이미 구조 자체가 다 늦게 결혼해버리는 정신같은 구조가 일어나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가 30대와 20대의 미혼이 어느 정도로 갈 것인가 그건 우리가 일본에서 본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의 경제가 성장하고 자 건강한 성장 이후에 버블의 성장 그러니까 일본의 70년대 80년대 그때 본격적으로 20대 그리고 30대 그때 당시에 그들에서 본격적으로 미혼의 증가 정도 추세는 시작이 되고 그게 시간차를 두고 15년 20년 뒤에 생애 미혼율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일본의 지금 우리의 20대 30대 미혼은 일본의 1970년대 1980년대 넘어가는 그 지점에 20대 30대 미혼의 폭발적인 증가의 시작점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결혼이 조금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20대 30대 미혼 증가는 전혀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20대 30대 미혼 증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약 20년 일본으로 본다면 20년 이상이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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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의 증가는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할 거예요 다만 우리는 너무 단기에 폭발적으로 이미 미혼의 증가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빨리 최고점을 찍고 횡보할 가능성도 있죠 일본의 이런 이제 일본이 대략 2020년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약간 횡보하고 거의 상승이 굉장히 더더지는 정도로 가는 걸 우리는 굉장히 단기에 증가해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영향으로 본다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뭐다 이제 앞으로 저 20대와 30대의 95 50 그리고 여자의 89에서 30 다음에 저건 굉장히 많은 미혼의 증가로 그대로 40대 50대 60대 시간차를 두고 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1970에서 80년대의 미혼이 40대 50대 60대 까지 지금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많은 미혼 증가가가 앞두고 있어요 당연히 그 미혼 증가로 인해서 1인 가구 증가 결혼 감소 그리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구조 그리고 인구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로 단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과학이에요 산소에요 물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죠 갑자기 내일부터 여자와 남자가 굉장히 사랑하고 여자와 남자가 서로 갈등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존중 하고 남자가 여자를 존중 하고 남자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여자가 남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양보를 하고 여자들도 상성원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자기와 적당히 맞으면 남자와 같이 결혼하고 사랑하고 자 우리가 내일부터 이렇게 되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대한민국의 지금 구조로 이해를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 어느 분이 자꾸 통계치를 가지고 일본도 이미 부정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언제 설명을 한번 드려야지 드려야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댓글을 닫으면 그냥 이 영상을 링크를 드릴게요 자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론은 뭐다 대한민국의 구조는 이제 뒤틀리기 시작했고 그건 일본이 가지 않은 길을 가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이나 정치나 저기 고위 공무원이나 얘들은 이런 진실을 다 알아요 구조를 굉장히 다 차원으로 이미 걔들은 다 통계치를 돈 받아 먹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 뭐 통계청이나 보건이나 아니면 의료나 아니면 기재보나 이런 데서 이런 구조로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이런 걸 굉장히 우리는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걔들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단시간에 오히려 구조가 뒤틀리면서 일본이 가지 않은 길을 가버렸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일본을 시간차 두고 일본의 정책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요즘에 이제 의료 의사들 증가시키는 거 그거 일본이 몇십 년 전에 했던 거고 했다가 일본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방 내 고향이 기부합시다 지방이 기부합시다 이거 이미 일본이 몇십 년 전에 다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나 지방으로 돈이 가지 않으니까 자기 고향이라도 돈 좀 주라고 일본이 몇십 년 전에 다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보내고 지방에 뭐하고 지방 살리고 지방으로 뭔가를 보내 일본이 다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걸 우리는 시간차 주고 그냥 따라가는 형태로 갔는데 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조병신이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병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깊이 탐구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뭐 그럴 뭐 정증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5년 10년 15년 차 시간차로 두고 일본의 정책을 다 카피하고 그걸 그대로 모방을 한 거예요 똑같이 그냥 하면 우리도 된다라는 근데 기존까지는 이게 됐는데 우리가 가까운 시점에 이게 사회구조가 바뀐 게 뭐냐면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잖아요 저출산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다 공부를 했고 이유를 알고 정답을 알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뭐 전문가랍시고 하는 새끼들이 아가리 터는 개들이 다 조병신 같고 그런 거잖아요 뭐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아 병신같은 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나 이런 데 얘기하는 것들도 보면 다 허무 맹락하고 그냥 뻔한 얘기들 했던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지금 40대까지는 기존 구조로 따라가던 형태였는데 지금의 30대와 20대에서는 이미 구조같이 틀리면서 일본보다 멀리 가버렸어요 자 일본보다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본보다 더 멀리 부정적으로 가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구조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정답지를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은 이제 시간이 늦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를 옆에서 천천히 지켜보면서 한국 한국 저 병신같이 스스로 실험실에 지가 되고 아니면 뭐 스스로 731 부대가 되어서 남자가 생식 안 하면 남자에게 뭔가를 끊으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 안 하면 남자와 여자가 혐오를 하면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인간들의 실험들이 대한민국 스스로가 해주고 있으니까 일본은 옆에서 한국을 지켜보면서 한국 저 저 병신같이만 안 하면 일본은 성공하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이 시간을 늦추면서 일본은 느려졌고 일본은 구조상으로 우리를 보면 되고 우리는 구조상으로 지금 30대 20대에서 미혼증가 결혼 감소 출산 감소 극단적인 전세계에서 나오지 않은 이 극단적인 출산 감소로 인군 재생산이 불가능한 이 구조 멈춰버린 구조가 어떤 나라도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버리는 영역까지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기존까지 일본의 정책을 뺏겨오는 이 수준이었는데 그나마 공무원들이 일본 걸 뺏기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일본을 뺏기는 게 우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부정적으로 가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놓고 그걸 정책적으로 적용을 하고 국민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걸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지도자나 대한민국 모두가 전혀 못하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이런 할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했던 얘기도 하고 저출산 했던 얘기도 하고 정책 돈 썼던 데 또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도 해답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문제를 애초에 우리가 고민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우리가 문제를 고민 인식하고 고민하고 해법을 내놓고 국민을 개몽하고 끌고 가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는 할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이나 국가 전체가 손을 놔버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슬프지만 이걸 다시 리셋하고 예전으로 돌리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런 정도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충격파가 커요 이럴테면 부동산 무너져야 돼요 지금 유주택자들은 죄송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3,4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권은 1,2억 정도 할 정도로 부동산이 먼저 붕괴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 급여에서 좋은 일자리를 젊은 남자애들이 많이 가져가야 돼요 50대 60대들은 은퇴를 좀 많이 하고 20대 30대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 20대 30대들이 그대로 그래도 좋은 일자리를 가져가면서 대학 등록금을 좀 빚진 거 좀 잘 갖고 그 다음에 집을 살 만큼 부담 없이 집을 살 만큼 빨리 이제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 같은 거 안 하고 근로 열심히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아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남자 여자 서로 갈등하는 건 없어져야 돼요 배제가 되어야 되고 남자 여자 사랑하고 남자들이 성적인 본능을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성인물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배포하고 남자들이 그런 성인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욕망을 끌어오르게 해서 그게 남자들이 여자를 갈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 사회적인 기반 소득도 안정적이고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된 상태의 남자들이 여자와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이 과정으로 흘러가도록 구조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 뭐 여가부를 없애고 그 다음에 집값 폭락시키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주기 위한 구조가 되어야 되고 이 정도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단군 하래비가 와도 이 정도는 못해요 대한민국의 구조가 다시 리셋이 되는 수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일본도 이미 국가가 무너질 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그 상태에서 1990년에 일본은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대한민국의 전문가라는 새끼들이 자꾸 개소리를 하는데 일본은 붕괴를 한 게 아니에요 일본은 붕괴를 한 게 아니고 그 버블을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일본의 일본은행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버블을 스스로 극단적으로 붕괴를 시키면서 구조를 1990년대 대전환을 시켜버립니다 버블 붕괴시키고 집값 붕괴시키고 거기에서 기업들은 외국으로 나가게 만들고 내수시장에서 기업들은 얼마든지 유지가 되는 쪽으로 버티고 거기에서 금융 자본으로 존나 씨발 팽창시키고 더러운 금융 같은 것들이 구조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증권 금융 얘들을 대대적으로 금융 빅빅 만들면서 구주개혁을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해버리고 허리고 거기에서 덩어리가 커진 금융기업들은 일본에서 돈 놓기 돈 먹게 하면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면서 버블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외국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외국에 먼저 나가있던 기업들과 같이 따라 나가면서 외국으로 나간 일본 기업과 외국으로 나간 금융 자본들이 같이 외국에서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죠 자 그렇게 외국으로 나가고 일본에서는 버블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건강하게 구조를 대개혁을 했어요 그게 일본이 90년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그 시작점이 버블을 붕괴시키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권이 바뀌고 이창용이라는 IMF에서 있던 사람들이 왔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은 기대를 했어요 저 사람은 IMF에서 있었고 전세계의 구조를 잘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중에서 특히 일본이 극단적인 버블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사실상 게임을 세이브시키고 체력을 세이브시킨 상태에서 구조를 대전환시켰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도 아버지가 경제학자 교수 출신이고 아버지가 열심히 구조에 대한 것들 일본을 잘 알던 사람이었고 그 구조를 잘 설명을 해줬다면 전 솔직히 내심 조금이라도 윤석열과 이창용 이들이 야맹국의 버블을 붕괴시키고 부동산을 붕괴시키면서 구조를 대전환하고 금융빅빅을 하고 금융권들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대한 금융들은 해외로 나가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내수와 해외로 나뉘어지면서 적극적으로 더 해외로 나가게 만들어서 그들을 금융들이 같이 따라 나가면서 도움을 주고 내수 지장은 5천만정도 인구에 맞게 버블은 없게 걷어내면서 고도의 안정을 시키면서 내수 시장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파산하이도 되도록 오히려 반대편에서 적극적으로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물가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내수 시장은 건전 안정화 그리고 인구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당연히 여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의 성격으로서 어느정도의 부담을 하면서 사회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가고 사실 전 솔직히 얘기하면 윤석열과 이창용이 한국은행과 대통령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구조를 시도해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병신들이에요 병신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욕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민주주의는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것이죠 저기 반대편의 저분이었으면 우리는 지금 드럼통으로 서해나 동해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예요 그래서 슬프지만 이미 우리는 일본보다 멀리 갔기 때문에 저 출산이 답이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